내 장병에 너무나 감지하게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집단 매력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였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은 위혈을 가리키기 좋은 문제인 플랜이지 않을까요? 천연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천연도가 인수공통 감염병인 줄 알거든요. 인수공통 감염병 인 줄 알거든요, 인수공통 감염병. 사람이 안거든요, 천연도가 감염병 중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집인 거예요. 왜냐하면 패스터보다 더 많이. 약 600m 앞 장학 사거리에서 순해삼동 방문 좌회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애가, 세기 두창은 인송통이에요 근데 천연두는 인송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연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바이러스다 옛날에 비디오 볼 때 항상 호안마마에서 나오듯이 마마 스몰 복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 병변을 아주 흉하게 유발했다는 그런 대표적인 바이러스인데 워낙에 어렸을 때 감염이 되면 처방률이 높고 그리고 바이러스에서 회복이 돼도 얼굴 표면에 흉터를 남기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고 심지어 지금부터 3,000년 이상 전인 이집스 랍세스 5세에 죽어있는 미라에서 흉적이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바이러스입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역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해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바이러스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유럽 할 것 없이 굉장히 오랜 역사적인 기록에 곳곳마다 천연두의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역사와 함께 해온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열멸반응부터 시작해서 돔살, 기본적인 염증반응으로 유발되는 건 다 유발이 되고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농포를 유발해요 그래서 피부에 농포들이 터지고 나면 그 흉터가 돼서 나면 이런 병변을 나타내고 치사율은 20%에서 3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전파력이 워낙에 쎄고요 그런 어떤 농포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과을하다가 그냥 다 떼죽음 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에게 감염됐을 경우에 그냥 다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었고 특히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에는 이게 거의 뭐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농포의 대장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함의 대상이 됐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워낙 역사에 많은 기록들이 있고 정약용 선생님께서 지은 마거 해통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천연도 마마가 돌 때 어떻게 방역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호안마마 호랑이하고 마마 때문에 애들이 많이 죽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죽음을 불러다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치밀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천연도가 굉장히 심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두법 전에 인두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두법이 뭐냐면 중국이나 인도의 오전 의학 기록에 꽤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백신의 개념을 어렴풋이 알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뭐냐면 한 번 앓고 낫던 사람은 천연도에 절대 안 걸리네 이거를 오랜 관찰로 습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 번 걸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걸리면 30% 죽게 되니까 이게 도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천연도에 의해서 생긴 상처의 고름 이런 걸 긁어서 그걸 막 말려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 코 안으로 이렇게 불어넣고 그 고름을 갈아 놓은 거를 약 300m 앞 장안 차거리에서 순회삼동 반면 좌회전입니다 근데 인두법은 뭐가 단점이겠어요 실제 감염된 사람의 몸에서 바이러스를 직접 옮긴 거니까 운이 나쁘면 죽을 수 있잖아요 부작용이 사망이에요 그래도 그냥 무방비로 걸리는 것보다 이렇게 인두법을 하니까 펼치시단더 성격이 높아지더라는 것을 경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두법이 15세기, 16세기에도 한참 기록들이 됐어요 그렇기나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에 인두법에 기록이 있습니다 백신의 아버지라고 울리는 에드워드 제너 박사가 1700년대 말에 희한하게 우두에 걸렸던 소의 저술자는 소녀들은 초점주에 절대 안 걸릴 예고를 이 사람이 목격을 하고 그러면 이 우두하고 천연도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백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두법 천연도에 걸린 그 고름을 직접 사람한테 노출시킨 건 인두법 소가 걸린 우두에서 채취한 이 고름을 재료로 해서 사람에게 주사를 해서 약하게 앓고 넘어가게 한 다음에 천연두를 예방한 것이 우두법 그래서 인두법과 우두법은 잘 구분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저도 문헌상으로만 봤는데 현언두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폐기하는 거야 라고 하고 둘 다 폐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양쪽 국가의 비밀 연구소에 보관이 돼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여러 가지 보고서 보도들을 보면 북한 같은 경우도 아직도 천연두를 생물학적 무기로 보유하고 있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대체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새롭게 감염자 자체가 나오는 거는 없지만 이렇게 각 국가들이 보관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만에 하나 유출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천연두 백신을 하진 않죠 백신을 하지도 않고 감염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면역이 전혀 없는데 잠시 면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잠시 면역이 전혀 없거죠 약 600m 색별 산거리에서 분당 내 공로 ellos 방역이 전부 수 каз육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지속 30km 단축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생별상거리에서 긴담대공원 양양 우회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이러스의 특정 구조체만을 단백질로 만들어서 이런 모델을 백질로 쓰면서 그리는 백신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가까운 바람에 있는 이 모델은 mRNA 백신이 코로나19 때문에 7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잠시 후에 mRNA 백신이 코로나19 때문에 7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잠시 후에 mRNA 백신이 없었으면 1억 명 이상 사망했을 거라고 굉장히 사망자를 지어주고 합격한 모델이 없는 mRNA 백신인데 이 mRNA 백신은 mRNA 자체를 가지고 백신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RNA가 단백질로 변환이 돼서 이 단백질에 면역력이 생기는 방식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최근에 보이기는 백신이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백신은요 건강한 사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효과도 좋아야 되지만 무조건 안전해야 돼요 이 안전성과 효과, 유효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다 보니까 워낙에 규제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근데 신종 감염병이 그걸 기다려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절충안이 나오고 있냐면 보통 바이러스 백신 하나가 개발되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리고 약 600m 앞 신호위방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 초림산 거리에서 순회 1동 행정보직센터 반응은 저해자입니다 약 600m 앞 초림산 거리에서 순회 1동 행정보직센터 반응은 저해자입니다 기존의 어떤 백신 플랫폼 보다 이 스피드로는 따를 수 있는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대응을 드릴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19처럼 코로나2025년에 코로나19가 또 왔어요 그러면 속도 자체는 mRNA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약 600m 앞 초림산 거리에서 순회 1동 행정보직센터 반응은 저해자입니다 약 300m 앞 초림산 거리에서 순회 1동 행정보직센터 반응은 저해자입니다 일단 급한 부분은 mRNA 백신도 끄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기존의 백신으로 대응하고 잠시 후 좌해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속도가 빠르게 됐지만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테스트 절차를 뛰어넘는 건 없어요 다 거치게 됐어요 그런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인체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적은 빈도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다 인지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대응을 하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백신이 도입돼서 사망률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춘 거는 편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치료제는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첫 번째가 일단 바이러스 주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가면 이제 버스입니다 시속 30km를 서히 못정하세요 이렇게 공기의 방지를 어디를 타게 통해서 어디를 풀어가야 될지 이 옵션이 너무 많아요 아 그리고 경제성이 확보되는 바이러스 밖에 없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바이러스 주소가 50km로 아멘 에이品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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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으 에이 감사합니다.